용산구의회 정례회가 지난 1일 개회를 시작으로 22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.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16일까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안과 올해 두 번째 추가 경정인 165억 원 규모의 예산안 심의를 진행합니다. 또 각 상임위원회에선 오는 19일까지 용산구 제향군인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위한 개정안을 비롯해 총 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.